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처우가 낮은 직무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가 2018년 실시한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 5천 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 272만 8천 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47.2%로 비장애인 근로자 8.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